청력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주관적인 감각이잖아요. 어느 정도나 안 들려야지 난청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청력 정도에 따라서 정상, 경도 난청, 중도 난청, 중등 고도 난청, 고도 및 심도 난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소리가 들리는 정도를 데시벨로 표현을 하는데 25데시벨까지가 정상이고 25에서 40데시벨까지가 경도 난청, 40에서 55데시벨까지가 중등도 난청, 55에서 70이 중등 고도 난청. 70 이상이면 고도나 심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실제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정상과 그리고 난청인이 실제로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이게 정상일 때고요. 지금 나오는 음악은 정상인이 듣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좀 문묵하다. 벌써 중등도 난청만 돼도 귀에 소마나 넣고 듣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게 들리고. 거의 안 들리는데. 고도 난청에서는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베토벤 노래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할 정도로 잘 안 들리는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들리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작고 되게 먹먹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면까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네, 난청이 있는 분들에서 이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정상인이 듣는 소리와 그리고 난청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면까지 동반된 분의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길이 막히니까 택시 말고 지하철을 타고 오세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리는 거군요. 어머니, 길이 막히니까 택시 말고 지하철을 타고 오세요. 잘 들려요.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소리가 이제 솜 하나 맞고 듣는데 거기다가 삐 하는 소리까지 같이 들리는 것처럼 들리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난청만 있어도 힘든데 이명으로 주의 집중까지 안 되면 굉장히 듣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화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난청과 이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옆에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반대로 조용할 때는 잘 들으신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도 혹은 중등도 난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효과를 볼 수 있고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체험을 해봤지만 정말 실제로 하루 종일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실까 싶은데요. 또 아까 전에 한 사례자분 보니까 유독 전화통화할 때 손주의 말소리가 안 들려서 좀 속상하다 하셨어요. 혹시 좀 더 안 들리는 영역의 소리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있고 손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소리부터 안 들리게 될까요? 일단은 아들은 남자들은 중저음이잖아요. 여자들은 좀 하이톤이 많고 아이들도 찡찡찡찡 거리니까 아무래도 중저음인 아들의 목소리가 가장 안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정답은 손주의 목소리가 먼저 안 들리기 시작하고 아이들 소리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남자 목소리는 좀 잘 듣게 됩니다. 아들의 목소리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난청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난청은 고주파수 난청이 굉장히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20대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500Hz부터 4000Hz까지 일자로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이렇게 주황색 고주파수 영역인 4000Hz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80대로 가면 이제 1000, 2000, 4000 이 고주파수로 갈수록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주파수가 떨어지는 원인은 우리가 그 고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먼저 귀구조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해서 손상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난청이 계속 생기게 되면은 우리 고주파 영역에 주로 이제 음역대가 위치해 있는 손주 목소리부터 잘 안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음인 여자 목소리, 마지막까지 이제 남자 목소리를 좀 듣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대답을 안 한다고 할머니! 계속 애들이 막 짜증을 했어요. 너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소리를... 아, 대답을 안 하시다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손주 목소리가 잘 안 들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난청 질환일 수도 있었던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집히는 게 있어요. 식구들끼리 다 같이 TV를 보다가 부모님이 유독 TV 볼륨을 올리신단 말이죠. 우리 아빠가... 이것도 난청이 혹시 신호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난청은 이제 여러 가지 자가진다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평소보다 TV 목소리를 많이 키우는 것, TV 소리를 많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음질도 좀 더 부정확하고 그리고 특히 드라마나 예능이나 영화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러 가지 소음과 뒤섞여서 배우들의 말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TV의 목소리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 전에 다른 사례자분께서는 한쪽 귀만 유도가 안 들린다고 그러셨거든요. 왜 우리가 시력도 한쪽 눈 시력이 좀 더 안 좋을 수 있듯이 귀도 한쪽 귀에 청력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도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쪽만 이제 나빠지는 일측성 난청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한쪽만 나빠지는 경우는 보통 때는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주변이 좀 시끄럽다 그러면 앞에 분이랑 대화하는 게 좀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소리의 방향을 잘 간별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요. 그런데 방금 그 사례자분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노화성 난청이랑은 좀 달라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얘기하는 응급질환이기도 한데요. 이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한 두세 시간 혹은 수일 내에 갑자기 한쪽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심한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3분의 2 정도에서 굉장히 심한 이명을 동반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런 소리를 잘 듣다가 갑자기 못 듣는 분들은 이명이 생겨도 굉장히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